수작 부리지 말고 이 실직 구해 뭘? 주세용인지 가지세용인지 그 이상 야릇한 기집애하고 어떤 사이야? 스승과 제자 까불지 말고 제대로 대답 못해? 제대로 한 건데? 너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? 아니요 근데 왜 태도가 그 모양이야? 제가 뭘요? 뭐? 주세용 누나 만나기도 빠듯해? 그럼 안되나요? 언제부터 만났어? 얘기 안 하면 오늘 밤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? 지난 봄부터 어디서 어떻게? 지난번에 그만둔 가정교사 있잖아요 그 친구 걔가 빨간 구두지? 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집에까지 기집애 불러들여 노닥거려? 불러들인 건 아니고 어쩌다 놀러 온 거야? 걔, 걔 제정신이니? 고3짜리 학생 집에 빨간 구두 신고 놀러와? 그것도 밤에 거기다 빈 집에? 집에서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이상한 상상하지마 집에서 온 그러니까 네 말은 그 아무 짓을 밖에서는 했다는 얘기네, 그래? 당장 끊어 지금 이 시간부터 그 기집애 끊어 싫어, 그렇게 못해 아, 제정! 사랑하니까 뭐라고? 우린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? 그래, 사랑 너, 오늘부터 다시 전화하지마 야, 지금 뭐하는 거야? 우리 재민이 다시 꼬셔대면은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? 엄마! 나한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? 오늘부터 사생활 너한테도 없어, 그런 줄 알아? 여보! 그 기집애 다시 만나면 네 엄마 초장 치는 줄 알아? 세영이 누나 못 만나면 내가 죽어! 아들 죽는 걸 보시든지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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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! 아빠 왜 이래! 이 놈의 저식이 진짜 보좌 보좌하니까 놀라 어, 여보! 어? 여보, 여보, 안 돼요! 안 돼요! 말로 해요, 여보! 여보! 저식이라고 덜락하나 있는 게 뭐? 기집애 때면 죽어! 네가 지금 부엌 앞에 살 수 올라 그게! 씨! 엄마, 아빠를 떠날 수 있어도 세영이 누나랑 못 헤어져! 그것만 알아도! 씨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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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